Just Go! 안녕 안녕 안녕! 난 캣캣이 오미, 미미, 호덕색 씨, 나나, 황금비의 주주, 헬스장의 몸매가 꾸러 왔어요! 안녕 안녕! 얘들아, 얘들아! 오늘부터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해서 올여름에 비키니 입고 바닷가에 놀러 가자! 고! 야야, 빨리 운동하자! 운동, 운동, 운동! 오케이, 오케이! 후, 후, 후! 어머, 얘들아! 나 잠깐 팔 운동했다고 알통 생긴 것 좀 봐! 오, 진짜, 진짜! 야, 나도 잠깐 다리 운동했더니 다리가 매끈해진 것 좀 봐! 야, 나도, 나도! 잠깐 복근 운동했다고 복근이 생긴 것 같아! 오, 진짜? 나나야, 우리 복근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내 복근 한 번만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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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에는 너의 집 사상에는 너의 집 한숨과 넌 너의 곁을 때 내 손에 내밀어 내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나는! 야, 저 오빠도 완전! 굿남이다! 야! 이래서 사람들이 강남일 수장 강남일 수장 하나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서 춤을 한번 구셔줘! 구셔줘! 살려기는 아령 운동으로 쟤네 나들 푹 빠지게 해줘! 해줘! 간다 간다! 아령 댄스 간다! 오빠 오빠 딱 봐도 몸에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 1대1로 트레이닝 시켜주면 안 돼요? 1대1로 맞장 한번 뜰래? 아휴 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어떡해 내가 한번 나가줘? 나가줘! 육감적인 스트레칭으로 쟤네 정신 못 차리게 해줘? 해줘! 간다 간다 스트레칭 댄스 간다! 잘한다! 어때요? 제 몸매 볼륨 완전 살아있죠? 아휴 볼륨이 여기 살아있네 아휴 진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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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어떡해 내가 한번 나가줘? 나가야 돼! 깜찍한 줄넘기 댄스로 나밖에 안 보이게 해줘? 해줘! 간다 간다 줄넘기 댄스 간다! Just do it! 저기 오빠, 혼자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심심하시면 저랑 같이 하실래요? 아, 그럴까요? 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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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는 거야? 야, 부끄러워서 그러나 보다 어떻게, 우리 셋이 한 번 나가줘? 나가줘! 얘들아, 준비됐니? 쿨! 어떻게, 바닷가를 주름 잡는 섹시한 수영댄스로 저 오빠들 우리 거 한 번 만들어 봐? 만들어봐! 간다 간다! 미미? 노노? 주주? 간다 간다! 수영댄스 간다! Just do it! 오늘 이 면서 오지들은 Abgeordnete tam CAN